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만을 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예수님이 길이오 예수님이 길이오 예수님이 내가 온 생명이오 진리오 생명이오 나로만을 잡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음 아니고는 총괄자가 아무도 없어요 불교 유교 마음에서 절대 권하될 수 없어요 타바스에 딱 잘라서 내가 꼭 길이다 예수님이 길을 안내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그냥 길이오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진리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 죄의 값은 사망, 죽음 뭐의 진리냐 우리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에 누가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사망의 문제, 지옥 문제 진리라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진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철학자의 진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영혼을 구원을 못하고 죄의 문제 해결을 못하고 죄가 씻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내가 곧 생명이다 생명 여러분 생명보다 좋은 게 없어요 천국 영생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서 피곤해가고 이럴 수 있는데 생명 모든 질병도 생명의 결핍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해방한다 죄와 사망에 의해서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죄의 문제의 길이라고 내 오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그런데 제가 오늘 뭘 강조하시냐면 이거 설교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 개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내가 오 길이오 길이오 이건 1단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진리오 2단계 생명의 요 3단계 1, 2, 3이 있어요 1, 2, 3 이걸로 설명하면 이게 1, 2, 3 제가 항상 단계를 설명하잖아요 단계를 어떻게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입니까 일단 예수님이 길을 안내요 길을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예수님 믿으면 일단 구원받은 가물에서 길이 보여요 그때서 길이 보여야 돼요 일단 길이 열려야 돼요 길을 알아야 돼요 안내 길을 따라가니까 진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2단계로 가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 진리를 넘어서 3단계 가는 생명단계 생명 영생 생명단계인데 오늘 중요한 것이 이 진리 자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 자유부답다 자유 진리가 자유를 줘요 근데 신령한 자가 자유를 받았거든요 주의 영이 가는 걸 자유합니다 주의 영이 그 많은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신령한 것이 영적인 삶을 살면 자유로 돼요 근데 사실 진리가 낼 자유가 이게 사실 진리가 생명이 자유이고 신령이고 그래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 생명이고 자유잖아요 근데 이걸 자 여기 3단계 광야 1단계죠 애국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여기 이 3단계가 생명의 단계인데 생명인데 자유인데 사실 신령한 거 가난한 땅 최고 단계 이 단계가 다 연결돼요 다 연결돼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진리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나 생명이나 의원이 같아요 아니 생명은 생명이고 사랑은 사랑이죠 같아요 왜 같을까요 생명은 살리는 것인데 사랑받으면 살아요 아멘이죠 사랑해주면 살아요 저 사람 저 사람 지금 눌려있어 힘들어 아파 상처 슬픔 고통 괴로워 살 맛이 안나 죽어보고 싶어 원인은 사랑 못 받아서 그래요 누군가 사랑받으면 살 맛이 나 사랑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가 귀찮아 죽겠구만 다 짜증나고 되는 거 없어 못 살겠어 그래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버리면 허우 내 고난도 사랑이었구나 사랑을 느끼면 되거든요 하나님 어차피 우리 사랑해요 지금 내 사랑을 못 느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어렵죠 그걸 사랑했는데 국무충리 만들려고 그걸 깨달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아 이게 진리가 요셉이 진리를 알면 감옥에서 자유로다 부려 어 연단이 훈련이네 진리를 알아야 돼 그러면 자유로다 진리 모르면 깝깝해서 죽을 지경이야 못 살겠어 다시 말하면 생명과 사랑이 연결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사랑하사 독상해 주시니 이런 젊은자마다 민망해 저거 이 형생 그러면 사랑하사 생명 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그 사랑이 예수님 피주고 사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랑은 하나예요 여러분요 누군가 사랑받으면 살 맛이나 자 여자들이 아무리 미녀인데 남편이 바람피워 그것도 자존심 이상하게 자기보다 못생긴 바람피우고 다녀 그러면 여자가 아무리 화장하는데 화장판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어 어머 잘 알아 살 맛이 안 나 밥맛 떨어져 속상해 못 살겠어 스티리스도 못 살겠어 아무리 화장판 안 봐도 안 봐도 왜 살 맛이 안 나 세상에 남편의 바람피워 죽어버리지 여장의 제일 고통이 그것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결국은 사랑 못 받고 속상해서요 생명과 사랑이 같다는 것은 그런데 누군가 사랑받고 사랑해주고 남편이 나밖에 몰라 그냥 뭔 통 돈만 생기면 갖다 주고 나 당신밖에 없어 막 날마다 사랑해주고 얻어주고 막 먹여주고 그러면 여자가 방시방시 얼굴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화장 안 해도 얼굴이 보호하겠다고 빛이 나 그냥 하늘을 위하 쉽게 설명하면 그런다 이 말이야 맨날 화장하고 여자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사랑받으면 살만 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언제 살만 날까 여러분 사랑받으면 목사님 아 목사님 난 목사님 설교 등이 너무 좋아요 나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못 살아요 그러면 내가 뿅 가고 좋아하고 그렇지 사랑하고 생명 어쩐다고 그러구나 생명 사랑해주면 생명 얻어도 삶 안 나와 심파람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요 그러구나 내 자식 꼭 깨앉아주고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훌륭한 인물들 계속 게임이 빠지고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고 울고 사랑해주면 그 자식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하늘을 위하 사랑의 능력이요 지금 무슨 설명한 거냐면 지금 이 생명의 단계가 사랑의 단계고 자유의 여기 단계인데 이걸 설명해 왜 목사님이 1단계 2단계 3단계 맨날 거기에 나누십니까 잘 아시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길로 예수님 만나고 7다 7리 이게 문제네 자 여기 봐봐 여기 보헌재단을 통해서 피죽어 죄 용서받았고 물도 못해서 초보 단계예요 1단계예요 근데 2단계로 딱 가면 여기가 진리다 진리다 진리 여기가 3단계 생명 사랑 사랑이나 생명을 같아요 그럼 이 진리 단계가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 광야 광야 오늘 이것만 깨달으면 아 여기서 변화를 잘 보셔요 육신의 사람인데 광야인데 여기서 진리 진리 사랑 아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고 사랑하고 무엇이 달라요 여기서는 고난을 통해서 광야에선 진리로 말씀으로 훈련시키는데 말씀은 용과 온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되는데 말씀은 금이 돼갖고 날씨는 금이 돼갖고 용과 온과 몸과 간절히 찔러 쪼개요 말씀이 찔러 쪼개는 단계가 여기서 회개가 이루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광야 인생 그러니까 힘들어 물질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남을 나한테 자꾸 누가 뭘 말하고 괴로워 광야 단계는 아 힘들어 이스라엘 광야 단계에서 뜨거운 햇살을 붙이고 어디 하나 모래사장에다가 완전히 돌밭인데 뭐 한 폭에 심을 땅이 있어요 없어요 만나 생수 주인만 바라봐 광야 인생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인 무지합니다 매일 만나준 그것만 찾아보고 살아야 돼 그게 광야예요 엘리아가 까마귀가 물에다 준 것만 먹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 그게 광야예요 광야훈련은 주의적인 광야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목격이다 거기서 울고 기도고 금시고 응답받았고 신령한 세계 열리고 근데 이 광야당이 뭘 중요하냐면 깨져야 돼 지혈의 말씀으로 부서지고 깨지고 바꿔져야 돼 말씀이 금에서 회개하고 내 육성재생을 뽑아내고 회개하고 거룩함을 중간으로 해서 말씀이 검으로 들어와 그래갖고 통에 잡아가고 나면 진리가 왜냐하면 진리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원칙 안에 이 가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잘라버리고 부숴버리고 이 진리는 원칙으로 가버리거든요 안 봐줘요 안 봐줘 엽이 나에게 하는 게 오직 그가 하시는 날 달려나주신 정가에다 오랠 때 그 시간이 광야 시간인데 정금으로 불 속에 넣어버려갖고 나를 깨뜨리고 부숴뜨리고 만드는 단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얼른 가버리면 좋겠구만 여기 여기 가버리면 좋겠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받고 짓고 뭉개가지고 깨뜨려갖고 새롭게 빚어 만들어 여기서 야곱이 야폭강가에서 여기요 울고 기도다가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넘어가버렸어요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이게 문제 광야가 진리 단계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라 이 말이야 말씀에 의해서 거꾸로워져야 되고 말씀을 항복해야 되거든 가란 데로 가고 오라면 오라야 돼 이유가 없어 이건 아직은 백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 다루 쭈물턱쭈물 다루고 만들고 자 도기장애가 도기 하나로 진흙으로 빚었다가 많아들면 그 진흙 도기를 만들었다가 딱 깨부고 또다시 빚고 깨고 빚고 자꾸 그래갖고 마지막에 도기를 구워요 알아요 용광로 도기를 불 속에 넣어요 그것이 도기가 구워져야지 흙으로 만들어져요 안 구웠다 햇빛 나면 짝짝 금 가버리지 그것이 불 속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게 굽는 거예요 그 과정인데 도기장애가 마음대로 쭈물을 때 꽃병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돼 그때 나를 빚을 때 항복해 칼 한 데로 가고 오라몬 다섯 끼 밥만 먹어야 되고 감사합니다 완전히 죽어갖고 제가 담만했고 이제 왔잖아요 한 6개월 동안 내 집 방이 없어졌어요 사무실에서 사무실 옆에 원래 전세금을 빼서 빚을 갚아 불고 2층 사무실 옆에다 방을 만들었어 이렇게 방 만들어서 살다가 우리 짐은 시골 집으로 다 보내버리고 그런데 압류가 들어왔잖아요 차압이 들어왔잖아요 사무실 나와야 되겠죠 결국은 내가 산 집이 압류당한 거예요 그래서 빈수로 나오니까 집이 웃어진 거예요 그런 단계 그래가지고 한두 달이 아니요 한 6개월 되기 같아 봄에부터 9월 달까지 그랬으니까 우리 사무와 아이들은 우리 처형 집으로 거기서 있고 나는 왔다 갔다 다니고 교회에서 잠자고 금시 오고 맨날 어디 기도원 다니고 뭐 왔다 갔다 다니는 거지 그냥 근데 여기다가 달빵 하나 얻으러 왔잖아요 달빵 하나 다 얻어놓고 그날 저녁에 밥을 먹는데 호낙곡을 한말을 그것도 옛날에 호낙곡이 있었어요 그 정부미 썩은 쌀이에요 그거 한 3년 된 거 그거 싸니까 한말 그것도 예상으로 반 돈 주고 예상으로 남겨놓고 갖고 왔어요 그 호낙곡에다가 간장 하나 넣고 호박잎 하나 뜯어놓고 그 반찬 전부요 그리고 그런데 내 방 있잖아요 2만원 달빵가 됐잖아요 그것도 방 있는데 내 방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야 살겄대 너무 감사하대 방 없던 사람 서로 말아요 그러고 살고 얼마나 감사하고 저녁에 철하라는데 산에 철학한데 아이고 안 굶고 철학한 거 얼마나 감사하지 그럼 어쩌고 있어 호낙곡에다 간장 하나 먹고도 가야지 거기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다 했구만 다 망해서 이게 뭔 꼴이에요 그리고 에이 성질하고 깃땅해버려 그냥 꼬라갖고 시험들 없어 그럼 어쩌까 남만 손해지 근데요 긍정이잖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철하라 가는데 저녁에 안 굶어서 가면 얼마나 감사해 내가 깨진 거예요 조금 그렇게 40년 전에 지금도 100분 안 꺼졌다니까 40년 개척하기 전에도 그렇게 부숴들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성갈이 남았더라고 날마다 죽어야 돼 여기서 이 진리가 한마디로 하나의 좀 이부터 만드는 과정 진리를 무슨 말이냐면 진리 단계 넘어야 생명 단계 오는데 통과해야 되잖아 이 통과 빨리 진리를 원칙에서 깨지고 부숴져서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생명 단계까지 3단계까지 오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깨뜨리고 만드는 과정이 진리 내 진리의 말씀에 검에 의해서 회계밖에 없어 여기 빨리 통과하는 게 회계했다 회계 부족한 잘못했어요 울고 잘못했어요 부족해서 그래요 남편 아내 닫으면 아직도 멀었구만 누구 때문이래 뭔 소리 누구 너 때문이요 교회 시험된 건 너 때문이고 남편 문제도 너 때문이고 내 새끼도 내 땀이고 다 나 때문이에요 연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했잖아요 이 폭풍이 나에 오는 거라 이 환란과 권한의 이 민족의 복풍 이 나라의 복풍 주사판 문제 지금 모든 거 이 나라 정권 문제 이 폭풍이 나에 오는 거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나를 바다에 빠져 죽여버리라고 그 연하를 던져버렸어요 바다 속에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쇠리고 죽는 거거든요 죽었어요 물고기가 다 꼴 꺾 삼켜버렸잖아요 연하는 사는 길이면 빨리 그래야 돼 자기 내 연하가 누구 때문에 아직도 못했어 이 폭풍이 나에 온 거라 지금 가정에 이 나라의 환란에 오고 오늘도 주사판 문재양 해봐야 할 필요 없어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아멘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 나라 이렇게 대부렸구만 이런 사람들은 길이 보여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정치도 붙잡고 누가 누구 쓰네냐고 주사파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지 아멘 이 폭풍이 나에 온 거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런 사람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죽이 그러면 바다 쪽에 들어간 순간 거기서 꿀꺽 삼켜서 연하가 3일 동안 물고기 배척이 있어요 예수님이 삶만에 부활할 걸 얘기했는데 근데 감사한 것이 연하가 3일간 회개하는데 물고기가 꿀꺽 삼켜서 회개하는데 그 회개한 그 기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 물고기가 다시 쓰러 도망가다가 했는데 그 물고기가 다시 쓰러 갔을까 니누로 갔을까 그렇죠 이 물고기가 방향을 쭉 연하는 물고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몰라 알아 몰라 그 밭쪽에 있는데 캄캄해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러셔 하나님은 어디로 가 다시 쓰러 못 가고 니누로 쭉 이쪽으로 가고 폭 털어냈어 바닷속에 털어냈으면 살아 죽어 죽어버리지 어디 털어냈을까 니누의 해변에다 폭 털어냈어 나는 캄캄해 죽었고 이 일이 하나님은 어디로 가지 내가 일하고 있다 너 회개만 하고 있어라 회개하고 있나 나는 지금 이러고 있다 아매이죠 난 꼭 애쳐갖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내 잘못이에요 부부간에 지금 의견 충돌이 났어요 당신이 어쩌고 그래서 당신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미안해 잘못했어 누가 그럽니까 무엇이 어째 이러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아이고 나도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딱 숙여져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풀어야지 코 씩씩거리고 싸우면 돼 아직 안 깨졌구만 고생 좀 해야 돼 고생한 사람들은 바로 알아 아버지 아버지 살려만 주시오 살려만 주시오 이런 사람들은 딱 통과하고 빨리 일 가버려 생명 자 이게 뭐죠 여기가 진리기가 뭐냐면 일구 금초 때 성의 충만 말씀 충만 향단 말씀 충만 향단에 기도하면서 여기서 진리로 해서 빚어져요 나를 만들어야 돼 아멘이죠 성령이 빚이 오고 말씀에 먹고 기도하면 여기서 빚어주고 만들어가지고 올라가 봐야 돼 여기서 마지막으로 올라갈 것이 자아가 깨져야 돼요 이게 최고가 이게 생명 단계예요 생명 생명 사랑 기성소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 생명 단계 여기 신뢰가 아니라 자유롭습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누가 빤 때려도 좋고 아내 남편 나한테 잔소리를 하면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나한테 잔소리를 해야지 들어야지 그러면 말할 때 없으면 어쩌겠어 아내가 스트레스 하다 했는데 남편이 들어줘야지 듣기 싫어 그러면 어디다 말해라고 말할 때 없으면 심장병 걸려 정신병 걸려 아멘이죠 부부간에 뭔 말하면 잘 들어줄 거예요 받아쳐볼 거예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이런 말할 때 없으면 스트레스 받았고 우울증 걸려 그럼 뭔 걸려 아내가 우울증 걸려면 쓰겄어 큰일 나고 남편이 알았어 미안해 다 들어줘 영체 원리가 있구만 맞아 안 맞아 이 세 단계 여기 생명이 전국의 생명 단계예요 영세 이게 제일 생명이 사랑이고 진리고 여기 진리에서 여기서 씨름해야 돼 진리 단계에서 나를 깨뜨리고 부숴뜨리고 울고 엎어져다 뒤집었다 아이고 회귀했다가 여기서 쇼부가 나야 돼 끝 아버지 항복했습니다 마음대로도 좋고 발로 차도 좋고 감사해요 오늘 밤 내가 철학하는데 혼합고 한 그릇 먹어도 좋고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기가 지금 신뢰만 단계여야지 사랑 단계 감사하고 기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근데요 이거 하나 딱 되면요 그 다음에는 역사가 나요 이제 독수리처럼 날고요 응답이고 축복이고 음성이고 교제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 오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영예의 사람 성예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영적 점수 올라가지고 신뢰관에서 살아나니까 대의발해서 엘리아는 우리와 성적이 똑같대 의인의 강력사람은 아니다 무엇이든 대의발해서 얘기해볼까 어떻게 신뢰관에서 될 것인가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해야지 수준 낮은 단계에서 아무리 봐야 대통령 만나려면 장관되면 만나는데 아니 여기 과장정도 해갖고 만나려면 안 만나준다니까 올라가 영예의 사람 되셔요 성령의 사람 되셔 그래서 영예의 사람 되고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러면 우리가 민족 복음화 됐지만 네 영혼이나 신부가 되라 아메죠 하나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나를 변화시켜갖고 영적인 사람 만드신 것이던 목적이더라고 아메죠 내 영혼을 잘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여기 초보 단계인가 여기까지 와도 안 깨졌어 휘장이 있구만 생명 단계 생명 생명은 사랑이고 성기인 것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도 기뻐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이임제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면 신령한 자가 돼서 영예의 사람 될 것인 걸 고민해야 되요 아메 부대포로 기도해야죠 피어나 돼야지 깨져야지 부서져야지 영예의 사람 성령의 사람 돼야지 그래서 이 삼층천에 올라가야지 제일 높은 신령한 단계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땅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제가 이번에 에스더 지난 금요일 날 설교 제목이 신령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 보면 신령한 자 대하라 무엇이 네가 대하라 제목보로 무엇이 네가 신령한 자 무엇이 네가 신령한 자야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신령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 되는 길 어떻게 해서 신령한 될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깨닫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고 저는 사실 설교 제목이 그래요 이 단계 이 단계 이 단계 어떻게 이 단계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영양의 사람 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거기서는 또 여기 사도 성도 신단 말 안 했지만 같아요 급수가 있어 이 사도급이 여기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나를 찌르고 힘들기 위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오면요 왜 나는 저런 남편 만나서 힘들까 하나님한테 훈련시키려고 신령한 자 만들려고 다윗이 사우랑 사우랑 희생물이여 다윗 만드니라고 예 쓰고 있어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남편 주고 아내 줬어요 아멘요 그걸 통해서 나를 변하시고 만드는 거 하나님의 실수록 같아 부부간을 만난 것도 절대 정확해요 꼭 필요한 사람 만드는 거 감사해야 돼 인자사 깨닫고 해답하는 사람 마음 편하겄네 어째다 저런 상태니까 만났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꼭 만난 사람 죽었구나 할렐루야 문제는 환경 탓하지 마셔 내가 직장 환경 교회 이 나라 왜 전화하고 어제 그렇게 자꾸 만날까 그분들이 급했더라고 어제 유튜브 그냥만 어제 성교회 회장 전화 오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나라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나보다 나보다 조각 알더라고 이 정치는 이대로 가면 적화됩니다 이 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고 안 사람이더라고 이 정치 이거 저랑 알아 패스에이피 공급처포 이거 알아 일반 사람은 공급처포에 뭐예요 몰라 관심이 없고 유튜브 듣다네 아이고 다 될 거예요 저는요 그거 알았어요 주님 이대로 가면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 탈북자 온 사람들이 내 단위 7시에 내 방 다 올라와서 4층에 1시간 2시간 저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내 방 4층 올라가고 그걸 수십 명이 방 다들 찾고 얘기를 하는데 나보다 더 많이 알아보라 자기들이 여기서 적화되면 도망가야 되거든 죽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산당은 너무너무합니다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사람들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발을 동동 누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체제에서 도망나서 4층에 왔다니 여기가 지금 빨갱이 나라가 됐다고 어찌하냐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을 안 못해 십자가 피가 너무 사랑스럽듯이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 너무 좋아야 돼 뭐 그것이 별것인가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그럴 것이고 아는 사람들은 큰일 날 뻔했구만 그런데 살려줬네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이쪽에 그래서 이나라가 이랬어 이랬다 그래야 아이고 또 봐라 지금 만약에 금시고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갖구만 우리나라 죽게 생겼네 이해가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갖고 얘기하니까 내가 많이 배웠어요 진짜 많이 배웠어 내가 그 두 분 몇 분에게 당신 써갖고 나한테 갖고 와라 책 내자 내가 책 내주마 그 책 내가 내주면 또 총때매야 돼 총때매지 그 사람들 진짜 말을 다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 아는 내용이 너무 많아 여기서 그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바빠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결론은 그래 하나님이라 하세요 하나님이라 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시고 성령의 사람들이서 내가 어느 단계일까 내가 지금 대부분 여기서 아직도 씨름하고 있어 7, 2단계에서 여기 변화 여기서 통과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기만 통과하면 아직도 혈기가 나고 꼬라지가 나고 성질 내고 말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욱 올라가고 안 죽어서 그래 여당강 건너서 죽음행을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도 누가 나 건네면 조금 이따 성질 낼 수도 있어 근데 어제 저녁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넘어가 나라 근데 기도가 좀 약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넘어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오늘도 성령 충만을 해서 인도받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오 능력되게 하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구릅 꿇고 구울 구울 빛부시는 두 하늘을 향해 구선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마듬 내 이도로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빛을 빛 우리 위해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푸른 불꽃 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내게 비추길 이 땅마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빛을 빛 우리 위해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푸른 불꽃 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내게 비추길 이 땅마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빛을 빛 우리 위해 보시고 하늘이 열리고 내게 비추길 이 땅마는 내리도록 하늘이 열리고 내게 비추길 이 땅마는 내리도록 영지로 한글자막 by 한효정